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 18장 19장 그리고 디모대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9장의 말씀은 2장부터 25장까지에 있는 12편의 설교 중에 8번째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토기장의 비유와 깨어진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디모대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진정한 과부로 참 과부로 등록할 사람의 요건이 없다 하며 또 그런 과부는 인정해 주고 돌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TV에 보면 그릇을 굽는 그 도요지에 농로로 일을 하는 모습을 TV에서 가끔 보곤 했습니다 그때 그 농로에 발로 탁탁 차면서 농로를 돌리죠 그 위에 진흙을 놓고 그 도공이 이렇게 손을 딱 대면 그 원심력 돌아가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그릇의 모양이 이렇게 빚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만 도공이 잘못됐든지 재료가 안 좋았든지 그 진흙이 파손이 되면 그거를 멈추고 다시 진흙을 이겨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을 TV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깨어진 토기를 만들고 있다가 파손된 그 토기를 다시 도공이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느 민족이 벌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느 민족이 복을 받기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 민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복을 주권적으로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폐망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그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신해산에서 시작이 되었죠 신해산 산 꼭대기에 불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올리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언약을 계약을 맺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해서 맺어진 계약이 신해산 계약입니다 신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계약을 범했을 때는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심각한 수준으로 범한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약에 따르면 이미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의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모세와 사무엘 같은 그러한 위대한 중보기도자가 중재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마지막으로 내민 카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신해산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그때는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절대주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절대주권으로 너희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카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신해산 언약대로라면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을 동원하셔서 너희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렇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지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열심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철저하게 무시해 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길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격식을 차려서 한 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화를 내면서 경멸적인 어조로 거친 어조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헛되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야시 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을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이와 똑같은 영어 표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영어 표현은 To hell with it 그것 가지고 지옥으로 가라 이 말은 당신이 말하는 그 말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말이 그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따위 말 집어치우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카드의 그 제의를 그냥 짓밟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들의 이 응답까지를 듣고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너희를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는 깨어진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토기를 깨뜨리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그 골짜기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고 동쪽으로 가서 기드론 골짜기와 만나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기록된 대로 몰래객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악이 행해졌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최악의 백화점이었고 또 타락의 최고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어떻게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런 곳이 위치할 수 있었을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러한 죄악들이 쌓이는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선포하게 하신 그 재앙을 예루살렘 성으로까지 확대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확대된 그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과 모든 촌락에까지 다 적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던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지침을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원리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또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참 과부 중에 홀로 되어 가족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과부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교회에서 존대하고 돌봐주라는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자기 가족 또 자기 친척들을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우리 소망의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을 발동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야말로 실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나라 아수르 니누의 성은 이스라엘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주권에 대해서 힌트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40여 년간을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누의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단 하루 동안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니누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의 뜻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지해보자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님의 사람들의 회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니뉴외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니뉴외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책망을 주실 때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반응은 그 책망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일 매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눈물의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왜 그렇게 너는 회개하지 않느냐고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책망의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가장 마음 아픈 책망을 해주고 저에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특별히 저는 2001년도에 은혜교회에 와서 2005년도에 목자가 되었는데요 목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열심히 섬길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원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거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아 저 목원은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목원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 당신이 목자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을 품어야지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말을 저는 두 분에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고 제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들었고 오늘날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품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제게 책망으로 들려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찌르니까 그때 비로소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의 그 부분에 성장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제가 정말 어려운 분들도 품을 수 있는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변모 변화되어 왔습니다 디모대전서 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만 자신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전에 나오는 참과부입니다 그의 특징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운 자다 홀로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항상 간과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과부는 그의 심령은 절대 빈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 소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올 때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빚어낼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고정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빚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고치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이 땅을 고치소서 내게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늦고 죄를 사며 두 손을 고치소서 그들의 땅을 고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내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님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추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하고 그 길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령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라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만 명하노니 코로나 바람에 소멸될 쩌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 쩌다 휴수증 없어 질쩌다 깩탄받을 쩌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쩌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주여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이 회복될 쩌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살아 질쩌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 프리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리덤 사역에 모든 참여하는 캔디데이트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의 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겠던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크라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레이스 프리덤 또 GTD 198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마 중보기도 특별 집회를 위해서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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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